이스라엘, 이스라엘, cig收看TeenIV 기상캐스터 해안 donkey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세계에서 아무래도 제일 복을 처음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니까 어디를 정해야 되겠죠.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먼저 보내시기로. 그거는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아니죠. 충격을 먹어야 될 이유죠. 이스라엘은 반대로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도 자체를 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엄청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피로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받았는 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다민족, 특히 전도자들 모였습니다. 다민족, 곧 세계복음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제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민족을 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별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민족이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죽을 지경이 노인인데 약간 깨달을까 말까 이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처음부터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교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어 버리면요. 교회는 그 헌금 원래 헌금하는 시간은 없어도 돼요. 저 뒤에 헌금 놔도요 얼마든지 신을 다 내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왜냐? 교회에 오는 게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민족 사역을 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것도 막 간절히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나라는 할 수 없이 재앙을 일고봐먹었어요. 사실은 거의 못 알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잖아요. 다민족 세계보험 이런 게 난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잘 사는데요 뭐. 그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죽도록 놀아가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죽는 겁니다. 잘 버리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 그렇지만 구수집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나와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교를 모른다는 것은 전 세계에 난 재앙하고 닥쳐와 있는데도 나는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민족이 이 말을 못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 많아요. 나 열어보면 기적이오. 어쩌다 여기까지 잡혀왔습니까? 기적이오. 모르고 잡혀왔거든 기적이오. 여기까지 장가도 가고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강대국이 알아 먹은 거요. 강대국들이 다민족이란 단어를 알아 먹은 거요. 그래서 강대국이 다민족이란 단어를 알아 먹었는데 알아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 이게 교회사용, 세계사용,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나 세계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로 공부합니까? 아니 뭐 사건이 났다, 전쟁이 났다 외우고 쓰고 그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지.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알아야 되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다민족을 알아낸 거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는 뭐 배달민족, 우유배달인지 배달민족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를 내가 봐. 그러니까 나쁘게 알아서 그렇지 벌써 다민족을 알아낸 거요. 한국 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땅을 먹어야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야 저 위에 벌써 러시아로 비롯한 유로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 월급 조금만 주면 되는 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다민족의 눈을 뜬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역사 보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는 뭐냐 다민족을 어떻게 봤느냐의 기록이 역사다. 그렇게 보세요. 경쟁률을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말이죠. 미국 대륙을 파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주역이 콜롬버스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 가만히 있겠어요? 영국들이 막 파고들은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스페인은 거의 영국보다 더 많은 걸 먹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전혀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복음 가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가지지도 않았어. 이스라엘을 제가 볼 때 복음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극소수 말고는.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또 열받다가 이단이라고 할 건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가 깨달았는데 세계복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극소수라도 괜찮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전했던 바울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청량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렬한 책을 쓴 때 제일 끝에 말하고 말했냐?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 없다. 복음이 정말 큰 겁니다. 우리는 이 지금 뭐 때문에 강대국이 다민족을 쉽게 말하면 전쟁으로 장악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갑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똑같다니까요? 역사 흐름은 똑같다.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사는 거요. 앞으로는 뭐로 갑니까? 총 그런 거 안 가져가야 경제 문화 가지고 막 붙잖아요. 이제는 전부 기계 갖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웁니다. 그러니 미국의 빌 게츠 같은 인물 하나 나온 게 세상 뒤집은 거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게 세계라는 다민족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말이오 그 뉴 에이지 멤버인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봤는지 그걸 봤어요. 우리만 못 보고 이러니까 굉장한 많은 전쟁과 영적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헛어진 자 모르고 갔는데 헛어진 자 태어나 보니까 러시아야 나 몰라 어머니 따라 왔는데 미국이라 내가 그냥 눈 떠보니까 일본이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게 맨날 그런 거예요. 헛어진 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생명주신을 보시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걸 막기 위해서 헛어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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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요? 가진 게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걸 보고 뭐랍니까? 숨겨둔 자 별 존재 없는 이물처럼 보이는데 숨겨둔 자 아니 나는 아버지는 국적은 한국인데 말해요 저 러시아 살고 있고 저 중앙아시아 살고 많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말이지 한국말 잘하지도 못하고 말해요. 그게 갈등입니까? 낙은에 하나님이 그런 거요. 이 단어를 합친 걸 보고 remnant 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합친 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합친 걸 보고 앞으로 미래 살릴 후대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깨두려 보게 되는 거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 콱 예배 드리는데 거의 다민족 다민족이 뭔데 다민족은 다민족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 전도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맨날 그런 거요. 아니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 믿는데 전도 말라 합니까? 아니 성경들 합시다. 구원 작정된 자 믿잖아요. 왜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전도로 받게 되는 건데 큰 이유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낙은해로 두신 겁니다. 알고 봤더니 렘넌드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준 바꾸세요. 기준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세계화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수준이 바뀝니다. 이 수준이 바뀌어야 영적 아주 굉장한 타버릇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 수준이 바뀌어야 이제는 본질이 뒤바뀌시지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걸 살리는 세계화입니다. 육신적인 걸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걸 살리는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충격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민족만을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게 언제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출을 할 거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다문적인데 여러분 좀 도와주자니까 장노인들하고 돈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 잘못이요? 장노인들 잘못이요? 여러분 잘못이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여러분 잘 모십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알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게 되어있습니다. 장노인들은 수천만 명이 인해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트 같은 인물 나오니까 알아먹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루트 같은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내일 설계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천주교 막강한 천주교 루트 한 명이 지거든요. 못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 공부하기 전에 처음부터 알아서 못 이긴다고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교권에 묶여서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루트는 다 털어버리고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했어요?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히 이기는 거예요. 조금 더 앞을 들어가 봅시다. 바리세인들하고 초대교 싸움은 누가 이기했습니까? 바리세인은 바락을 했을 뿐이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야외 우리나라의 메시야 그것밖에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막바로 초대교회 하는 말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오늘 이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들을 다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지 이유를 모르는데 성경이 하면 내가 왜 미국에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보입니까? 겨우 안다고 하는 게 엄마 아빠 따라갈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 그래 알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지 그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한국사람이 그렇지 이래 뿌리면 그거는 돼지수교이라 그렇잖아요. 이런 지금 여러 나라에서 다민족이 모이고 우리 지금 전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합숙팀이 참석했다는데 잘 아셨어요. 인도를 잘 받았어요. 사람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걔네도 구석이 어디 오줌으로 가다가 배 안에서 던지는 고기 개짝이 있죠. 인마디로 던지 놓고 가져가려고 던지는데 거 마왔어요. 적사였어요. 죽어보니까 누가 어디서 던지도 합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직 범위를 못 잡았어요. 누가 내가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게. 그냥 오줌도 아무 데서 넣으면 안 돼요. 파리사인들 아무 잘못 없이 몇몇 지도자 이야기 듣고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지도자 잘 만나가지고 초대교를 이다인 줄 알고 적은은 잘 미인 줄 알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참 억울하죠. 바울은 주의 은혜로 정말 몰랐는데 보고 말게 돼죠. 줄을 잘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재앙들을 닥치죠. 그냥 재앙도 아니고 지진 같은 일 뭐 막 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쟁 같은 일 막 들어가십니다. 재앙과 지진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병입니다. 막 들여다 세계를 뛰어들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꼭 잘 알아들으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돼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진짜라 부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나를 문제 있습니다 한번 손을 안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부끄러워 안 들겠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있을 건데 안 들기를 잘했어요. 이런데 손을 붙든 이상한 사람 되지. 그런데 진짜 따지면 문제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 왕궁으로 보내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망했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은 한 명 딱 있었는데 요셉이 이걸 보고 답 났다는 게 아시겠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른 거는 다 필요하고 그리스도 이런 고집이 아니라니깐요. 자 단어 바꾸세요. 오직 그리스도 말은 저 다 필요 없고 당신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앉은 여러분을 정말 살릴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저는 복음 전하자마자 지금까지 항상 요 세 가지 얘기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요것만 얘기해요. 유광수 목사는 이 원론자야 예수님이 사단 하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 이랍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 얘기해요. 이번에 누가 오늘 교단에서 묻는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항상 세 가지 인데 요것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전달해야 될 부분이 이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답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덜어 닥치는 재앙은 오직 그리스도 피로만 해결될 수 죄 이러면 실감 안 나니까 죄의 대가가 재앙이오. 그러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구원 받았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은 완전히 손에 쥐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시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체험하세요. 체험 중에 제일 좋은 체험이 뭐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완전 불신자를 전도했는데 변화되어 가지고 제자되어 있는 사람 한 10명 이런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을 얻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봐서 현장에서 제가 만명 전도 했을 경우에요 세상이 확 다 바뀌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내보고 교만 하다 할 정도로 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보고 교만 하는 사람 많더라 하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어느 교회 임직식 갔더니 유목 가까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영안이 밝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제법 그리 많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조만이 아니고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따 그리스도 체험하는 순간부터 어떤 것도 겁날 거 없다. 돈도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하나는 내 돈만 해줬어요. 건강도 걱정할 필요 없다. 건강해요. 집도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람 보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자리 때문에 싸우고 하는 사람 보면 진짜 혼자서 질문해 봐요. 구원은 받았겠냐. 그건 모르지. 가봐야 알지. 구원 받는 사람 절이 될 수 있냐. 내 경험으로 그래 안 되거든요. 크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없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말 듣지 많으면 하나님 역사 하세요. 오늘 내가 황상배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답은 하나도 아니죠. 다민족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라. 그게 하나님 답입니다. 교회는 기도실도 없어요. 혼자 성경 볼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가 맨날 잡소리하지. 그렇잖아요. 조회고라 되는 사람들은 잡소리 많이 하거든요. 잡기 많이 기어져서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어서 각인된 것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욕할 일이 아니고 각인된 것 나오는 거요. 각인된 게 그것밖에 없는데 조금 있으면 뿌리 내리 버리잖아요. 뿌리 내리면 자기도 마음대로 안 돼. 죽을 때 되면 완전히 체질화 돼야 죽을 때 어쩔 수 없어요. 퀴즈이 왜 그런 거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가 그걸 전의하다 기도하다 성경 찾을 데도 없어요. 다민족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라. 모든 교인이 개인 기도 할 수 있는 방을 넣어라. 그리고 함께 포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예배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렘넌드 키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계 문화를 모아라. 끝입니다. 그중에 키는 다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아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죠. 네 시로 말미야마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로 능히 당할 잡시 하겠다니까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들는 거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체험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제일 좋은 체험은 금방 답 얻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현장에서 봐지면 말씀이 살아 역사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데 말이야. 아니 합숙 받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담임족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면 전달이 쉬운 거요. 그것을 보죠. 정인 정인은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인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인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외되는 건 정인 아니에요. 안 받는 데 정인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적은 거로 줄 수는 없다니까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증인 될 수 없어요. 봐도 모르는데 증인 될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모른다 증인 될 수 없어요. 정인입니다. 여러분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시라. 두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싹 다 내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빌어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은 이미 아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라요. 그렇죠. 하나님 있는 곳에 완전히 가는 데는 천국이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버리면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영원한 나라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임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이만고요.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냐. 그러면 눈을 뜨세요. 세 가지가 옵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널리 가지고 있으면 미리 응답합니다. 자 레멘트 일곱 명 아시죠? 미리 응답합니다. 그냥 팔려갔는데 보디바리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감옥소 갔는데 장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관을 만났는데 왕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냥 목동만 하고 있었어요. 임금 될 게 예비되어 있어요. 다윗입니다. 신부는 왔어요. 골리앗 만났어요. 그렇죠. 양을 치고 있다가 골리앗을 머리 때리는 것은 간단한 얘기라.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얘기인데 다윗에게는 간단한 얘기죠. 이걸 보고 미리 응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신앙교육 잘못받아 설친 사람 많은데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왜 참습니까? 기다리잖아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양 누리고 있으면 이후 응답은 더 큽니다. 바울이 죽고 난데 로마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고 나니까 로마 복음화가 됐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된 게 아니고 바울이 이후에 됐어요. 베드로 당대에 된 게 아니고 베드로이 이후에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 그 중에 빌리프 3장 20절 이긴 유로가 가야 될 나라지요. 이게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를 늘 믿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면 안 돼. 그건 가자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예요.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게 여러분 집안을 망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사단이 가족들 정신 다 돌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눈에 안 보인다니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더만 주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사단이 결박되버리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죽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빨리 안 오면 기다리면 돼요. 영 안 오면 어차피 그럴 리 없지만 안 받으면 돼요. 오늘 무조건 거짓은 받으려 하는데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주시는 게 있어요. 또 응답 중에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라 안 주는 건 안 받아오면 돼요. 조그만 아이가 자꾸 면돌칼 달려면 안 줍니다. 그렇지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에게 백만 원만 도와줍시오. 도와줄 수 있죠. 유치원 다행이 와가지고 백만 원만 줘요. 못 줍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르크 바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성령이 늘 하는 건데 여러분은 다르다. 확실한 키를 딱 찾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응답을 계속 받도록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막 이렇게 내가 성경 공부 막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데도 응답이 되지만은 여러분 훈련 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야 된다. 지금도 응답하고 마가다르크 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이냐는 여러분 계획에 인단합니다. 약속인데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24입니다. 산기도 갈라 그럼 멸산에 가야 안 되겠고 저는 24입니다. 과거에 금식기도 자주 했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중요한 일이 많아서 24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24 굶으면 죽으니까 24기도 하고 24기도 하고 반드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비밀을 찾아라. 지금 이 가로에 씁니다. 잘 보세요. 급하게 찾지 말고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찾으세요. 왜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주문한다고 기도했더니 쓰러졌대요. 틀린 거냐? 아닙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주문한다고 기도했더니 몸이 떨리대요. 어떤 사람은 성령 주문하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 주문하고 기도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나오더래요.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다. 사람 마다 달라요. 생령 주문한다고 눈물이 났다 그러면 본래 좀 짬보가 그렇군요. 본래 짬보는 데 생령 주문한다고 눈물이 나요. 영국 주문한다고 웃음이 unavoid인다고 원래 좀 심검한 놈이라 하하하하 생령 주문한다고 쓰러졌다 약간 빈혈기 있네. 그랬어. 생령 주문한다고 영국 주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령 주문한다고 보낸다고 나라는거 영국 주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령 주문한다고 쓰러졌다 약간 빈혈기 있네. 생령 주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생령 주문한다고 몸이 떨린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남산을 가진 겁니다. 분명한 한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늘 크리스도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확실하죠? 이거는 세상 끝으로 될 수 없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탁 붙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항상. 그래서 이제 약간 간증을 하자면 제가 같은 경우는 전도 현장에서 크리스도를 많이 체험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주의하는 환자에게 복음전을 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이상한 거 많이 봤어요. 내가 복음전을 했는데 정신질환자가 막 소리잖아요. 복음전을 했는데 이 사람 딱 나오고. 나 처음에 그거 보고 약간 흥분했어요. 그 사람이 안 나와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빨리 낳는 것은 급한 육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히려 복음 바로도 가고 깨닫고 낳는 게 더 좋아요. 현장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원에 감사하기로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 힘을 주신지 모르죠.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전도자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다민족이다. 말할 필요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다민족이다. 그래서 렘넨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 모든 열방이. 예수님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모든 족속에게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거나 상관없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게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성경 약속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당당히 하세요. 나는 응답받아야 된다고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좋다. 왜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움 당해도 좋다. 어려움 안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서 감사한 일이고 미안한 일이지요. 안 당한다면 더 좋지만 당해도 괜찮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얘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민족 전도자고,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입니다. 교만 아니고 당당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고 이러면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세 가지. 가기 전에 가서 이렇게. 내일 어디 가는데 어떤 전도를 할까? 잠깐만 생각하면요. 이제 이 기도하면, 기도하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중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중의 응답. 기도 되어줘요. 응답 중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개숨이죠.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넝 오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정인. 그것이 될 때까지 날마다 하루 전하는 거예요. 급할 필요도 없어요. 날마다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죠. 아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과 있어도 도대체 넓이, 깊이, 높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금방 넘은 말을 듣고 회 넘어갔다가 너의 말을 싹 전하고 넓이, 높이, 깊이.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받았는데도 윗사람도 모르고 아랫사람도 옆사람도 모른다? 안되죠. 상하주의.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아홉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것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볼 때에 옵니까 저 사람은 참 멋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왜 버리면요? 다 멋지다. 일단 멋지다는 전도 되지 여러분을 보면 징그럽다. 이면은 전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아, 목사님 설교를 한 주간 안 들었더니 속이 시원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외국가 낸 동안 보고 싶어서 이래야지 목사님이 외국가 낸 동안 너무나 속이 피어났습니다. 이러면 그건 곤란한 거지. 이건 심불심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볼 때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내 부인이지만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일 이건 뭔지 압니까? 멋있다가 아닙니다. 크리스도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개가 탑니다. 결론. 여러분을 처음에는 멋있는 사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도입니다. 아니, 나 저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잘 넘겼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크리스도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21가지를 지금 받고 있지요? 21가지를 제가 하나 계속 이야기 할 겁니다. 이 절을 왜냐하면 각인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틀린 걸로 각인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에 있는 것은 합숙 받는 분들, 그 다음에 다민족 살려야 되는 여러분들은 항상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항상 응답으로 늘 누려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흩어둔 자요. 하나님의 그날을 위하여 숨겨둔 자요. 여러분이 어림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리려고 나그네로 보내십니다. 알고 봤더니 남은 자입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24 날 누리세요. 24시 편안하게 누리다 보면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가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로 딱 됩니다. 드디어 이 21가지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 학업 다 나오게 됩니다. 틀림없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우리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 살릴 모든 전도자들 및 특히 다민족들 및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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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